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 일해야만 되겠어. 형, 한 번 들어가면 3시간이야. 알아? 이러다 수도세 폭탄 맞는다고. 아, 불편해. 남자끼리 뭐 어때? 같이 쉬자니까. 어? 아이고. 야. 빨리 빨리 씻습니다, 빨리 빨리. 30초 뒤에 물 겁니다. 자, 물 겁니다. 5, 4, 3, 2, 1. 야, 내가 수업세 낼게. 그럴래? 형, 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식에 시작했다. 서울사이버대학. 응? 어어어. 아, YOUR HAIR. 거기서 먹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아.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